네이버가 성장시킨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의 지분 매각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네이버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혼란이 빚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일본에 대한 굴종 외교라며 비판했고 여당은 선동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를 업무했습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라인 사태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자 대통령실이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이 나섰습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 아래 네이버를 최대한 지원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 네이버가 라인 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할 거라면 적절한 보안 강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안의 본질인 지분 매각은 민간기업 영역이라 관여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일본과 우리 기업의 관계인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기가 어렵고 외교전으로 확대될 문제도 아니라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그러면서 네이버를 향해 불만스러운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네이버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괜히 정부가 비판의 표적이 됐다는 겁니다.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달 말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판을 깨고 싶지 않다는 고민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주권을 못 지키는 굴종 외교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독도를 찾은 조국 혁신당은 불과 2년 만에 일본 식민지가 된 것 같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일 선동에 나서는 건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며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흥입니다.